레드스틸 혹은 이렇게 교전을 다일러스와 함께 오~~ 이거 올라옵니다 제카로 올라옵니다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리바이 전멸 빠지고 대시 빠졌어요 이게... 갑니다! 감사부도가 리바이 잡았구요 네 이 다음 것까지도 표시기 한번 버티나요? 어... 버텨만 주면 버텨으로 때립니다 버텨으로 파이팅 해주면 제카로 한번 돌았는데 네 제카로 한번 돌았는데 커틱 감진 전사합니다 까미 스포츠 다운! 2분만에 다운입니다 이러면서 3명의 선수 못한다 쉬는 타이밍 때 카운터펀치인데 그래도 인원 배치를 많이 했으니까 카운터펀치인데 카운터펀치였는데 카운터펀치였는데 킹겐 이걸 피해서 철벽의 킹겐 야 킹겐 진짜 황겐 각겐 마스터 오른 니옹씨 온갖 까미 스포츠가 그렇죠 결국엔 데프트와 표시기에게 들어갔고 양해안식처를 지금부터 제카가 움직였습니다 그 전까지 좀 어려웠죠 오오 리바이트! 오이마이갓 그러면 물건 같이 내셔야지 물건을 샀으면 그렇죠 근데 어디 그냥 바로 나가려고 하니까 어 이거 그냥 놔두면 안 돼 나가야 돼요 감 이거는 이거 감 좀 살려봐야죠 힘이 없는 게 문제겠죠 결국 아 그래서 탄력의 궁극기를 탈취하면서 디뜨받은 자체 같은 미드라도 밀고 싶어도 그것도 안 돼 규환방에 반피 그리고 그리고 3명씩 퓸버 이러면은 어 이러면 너무 공맥이 큰데요 위치가 좋거든요 이러면 그냥 쭉쭉 가는데요 DRX가 22분 때인데 친구가 지금 나오려면 안 돼 지금 내 소스가 파괴가 됩니다 지금 내 소스가 파괴가 됩니다 DRX 어러드의 SKJ 누가 4번 씨를 무시했어요 또 가보자 잡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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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입맛을 다진 게 게임이 끝나는 원인이 되지 않았나 아 아쉽거든요 얘들아 딱 끝나면 나 공도 있어 나 공도 있어 쭉 가도 돼 나 더 할 수 있어 나 더 할 수 있어 해봐x3 해봐x3 나 이거 펠대고 가볼게 이거 뚝딱 되나 이거 어 펄쎄니 마요 펄쎄니 마요 펄쎄니 아 펄쎄니 아 펄쎄니 나 이거 펄 박아줄 수 있는데 이렇게 기회하네 이거 그냥 억제기 깨고 뚫을 거 뚫고 얘네 좀 남기는 시간 나 끊을 것인데 가보자 가보자 나 공도 있거든 나 공도 있어 민영공 쓸거야 민영공 쓸거야 민영공 쓸거야 내가 몸 그냥 억제기 깰 때 쓸게 야 그냥 쳐 그냥 쳐 공사 공사 핸드공 핸드공 나 볼게요 야 끝 끝